낚시로 올라온 세상의 무릎인 정보 낚시바늘이 또 있습니다 무릎구이 찐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손맛도 최고고 우럭 잡는다 손맛도 최고고 자연산 우럭 사이즈가 아주 빅사이즈입니다 오십쇼 5월달에 낚시로 올라온 세상의 무릎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낚시찍 보이시죠 낚시를 해서 씨알이 크고 황팡한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죠? 비싸고 자연산 우럭 씨알이 크고 정말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포인트에서 점수 매년마다 저희들은 포인트에 와서 잡아서 찜에서 진짜 다른 고기처럼 더 맛있어요 널널하게 구워서 아주 좋습니다 재현상 널널하게 구워서 졸리lege 곱빅 여기 바로 아래 주rica 이슬 저는 어필 제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